오세아 6장 1절부터 4장 5절 6절 계속 읽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라 아멘 옳아 우리가 영학기에 돌아가자 돌아가는 거 뭐예요? 회개하는 거 돌이키는 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 나중심의 삶 세상을 사랑했던 걸 끊고 버리고 돌아간다 어디로? 주님 품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가슴 속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요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오 찢으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고 하나님 빛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찢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회복에서 낫게 할 수가 있고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오 왜 우리에게 고난, 언란, 어려움일까? 문제는 하나님 품을 떠나서 말씀을 살지 않으니까 징계가 채찍을 해린 거예요 매를 때린 거예요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아들, 딸은 매를 때려야 돼 훈련시킨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돌아오라고 하나님 품에 떠나지 말라고 여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게 이틀 후 셋째 날 주님 삶의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다시 말하면 내가 고난의 아픔에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 삶의 후에 부활의 생명을 주실 수가 있어서 그 앞에 살리라 자, 3절 시작 그럼 우리가 여하를 알자 힘써 여하를 알자 여하를 경험으로 알자 그게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왜 새벽빛이라 했을까요? 체력과의 어두운 밤이지만 새벽은 반드시 돌아오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환란이 있다더라도 어둠이 있어도 하나님은 새롭게 새벽빛으로 여러분 찾아올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주신 늦은 비와 같이 늦은 비는 뭐냐면 이른 비는 가을에 비 내리고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인데 이른 비 때는 곡식을 뿌리면 늦은 비 때는 추수하는 거예요 열매 다시 말하면 늦은 비와 같이 다시 늦은 비지만 우리 삶에 결실을 주고 열매를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마시리라 에브라마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 이네가 아침 구름같이 쉬없어 이슬같도다 아침 구름이 잠가있다가 없어지는 구름같이 또 이슬같이 금방 사라진 같이 너 이네 너의 사랑이 금방 식어지고 변해버린다 주인 마음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5절 심판을 했고 6절 시작 나는 인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중요한 말 했어요 구역에 소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에루셀렘까지 소양을 끌고 가서 잡는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비싸기도 하고 그 당시 보헌제 소제 이렇게 소양 잡아드리면 최고로 하나님의 희생 헌신의 제사인데 하나님의 소양 그 재물 거기에 그 의미와 정신과 뜻이 무엇인가 소양을 잡을 때마다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우리는 죄라는 것을 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 완성시키는데 그 그리스의 정신 나 위해서 대신 죽어가는 내 죄가 그렇게 참혹하고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내 죄 때문에 희생해야 되는 소양을 생각하고 주님이 이제 그렇게 완성하신 제사예법인데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제사가 필요하고 피가 필요하고 하나님 얼굴을 뵈야 되는데 만나고 하나님 얼굴 뵙고 회개는 없이 소양만 그냥 잡아 그냥 오늘 수많은 예배가 아무 의미 없이 예배드려요 회개 없이 예배드려요 소양만 잡아 온 거예요 그냥 원만 온 거 마음만 온 거예요 아 마음만 못 들였어 마당만 받고 온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 안 바꿨다는 말이에요 신념과 진정을 드리고 애통이 되고 회개가 되고 사랑이 되고 거룩감감으로 해서 임직감으로 해서 주님 앞에 통에 자복하지 않는 예배는 가짜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예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할 장 보세요 성경이 문을 닫아 버리면 쓰겠다 닫아 버리면 내가 소양 그 기름 냄새 맡은 걸 좋아한 줄 아느냐 그 사상과 정신이 뭔데 오늘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믿는 이 신앙 생명 없어요 피가 없고 사랑이 없고 거룩이 없다니까 주님이 그런 분이냐고 하나님 우상과 시킨 거예요 우상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고 사랑이 하나님이고 거룩이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는데 말을 글씨로 성경이 글씨로만 읽지 그 의미도 감격도 기쁨도 십자가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감격 주의 보혈 흐르는가 막 아니 급히가 나를 용서해 있고 급히 하면서 못살겠다는 뭉클함이 뭉클함이 감격도 없는 예배는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예배가 나 질려버렸다는 그런 예배 오늘 수많은 종교 행사가 뭐 때문에 개혁이냐고 지금 종교 개혁이 무슨 개혁이냐고 뭘 어떻게 개혁한다는 거 나 모르겠구만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무엇인지도 모르고 종교적으로 여러분 그 당 예수님은 누가 죽였어요 가장 잘맞은 바리새인 늘 서귀고한 제사장이 죽여버렸어요 바리새인은 얼마나 서귀고한 날마다 성경 쓴 사람들이고 바리새인은 바리새인 파리슘 구별했다 얼마나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소득이 십일에 드린나이다 오늘 누가 교육 비박합니까 누가 교육 비박합니까 종교적으로 믿는 신화 세속적인 신화 그런데 그런 줄도 몰라요 연기를 몰라요 그리고 천국 간다고 못 가 이제 어떻게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뭘 어떻게 기억하란 말이요 아 우리 잘하고 있는데 안나오는 게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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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명 더 나오든가 나보다 우리들은 우리는 지금 잘 믿고 있습니까 여기서 뭘 하겠어요 난 인을 원하고 지도 원치 않으니 번지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 아냐고요 아냐고 여호와 나의 목장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여호와 나의 목장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쫓게 달면서 여호와 나의 목장이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부위가 없어요 그분은 푸른 주장을 실망하는 물과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에 의해 기운다 하시오다 내가 사면 엄청 골짜기가 다를지라도 엄청 골짜기에 내려가 봤어요 그 골짜기 가운데서 경험했고 울었고 하나 만났고 그분의 경험을 꼭 채워먹은 거예요 방금 사모님 간증 기가 문제였어요 얼마나 어렸을 때 비참하게 아버지한테 그렇게 힘을 맞고 머리를 막 박아 물고 빨리 네가 죽으라고 얼마나 눈물 골짜기 어렸을 때 얼마나 눈물에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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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픈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지켜줘서 사랑했는데 결국은 내가 아픔 슬픈 눈물 너무 기겁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이에는 너무 큰 게 느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호강색 깨서 산 사람들은요 사랑해야지 몰라요 당연한 거예요 배부를 때는 여러분 배고플 때는 쓴 것도 다는데 그래서 사모한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사모,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거 그래서 갈급한 영혼 사슴의 신임을 찾게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의 주로 갈급합니다 목말란 사슴이 물을 물러듯이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 유기라는 것이 아픔 슬픔 눈물 골짜기를 통해 이러면서 여기서 자아가 깨지고 육에 죽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 와 얼마나 감사하죠 그게 그래서 세속화되고 다시 말하면 주님 사랑 말씀 믿음에 의해서 영이 산 것이 아니고 환경에 의해서 참 이렇게 평화로운 좋은 나라 그저 종교적으로 주일 한번 천국 가야 되는게 이벤트리고 오후에는 야 산 좋고 물 좋고 구경하고 즐기자 근데 물론 그럴 수 있죠 여행도 갈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자연 마음을 보더라도 은혜 받아 갖고 다시 보는 세상 모든 것과 전혀 달라요 다시 말하면 그 여행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어디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느냐 에베에서 신령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냐 아니면 관광 다닌 것이 기쁘냐 무엇이 즐거워 무엇이 어떤 때 당시에 행복하냐 물어봐봐 말씀 읽고 기도한 것이 너무 재밌고 즐겁고 행복했어요 영의 맛을 알았어요 은 사람들은 눈물을 잘 통해 온 사람은 그 맛을 알아요 근데 세상의 권한이 없이는요 밋밋해요 은혜가 밋밋해요 은혜가 밋밋해 불이 뭔지 남의 관정들도 그런가 보다 자기가 죽게 된 상황에서 건진받고 기동답 받아봐 진짜로 그때 와 그 감격과 기쁨 다이슨 그 골짜기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그가 뭔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골짜기 경험하는데 두개는 함께하십니라 주의 지팡의 막대 나를 한의하시나이다 그 지팡의 막대기 그때 나를 보호한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백이 뭡니까 그 마지막 고백이 그가 원수 목적에 상을 베푸시고 원수가 있어요 상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는 아이다 내 잔이 냉복했어요 쫓겨대면서 쫓겨대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시키면 영원히 가로다 마지막 저 천국 소망으로 끝나잖아요 이 땅에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 좀 높여주시고 이 땅에 좀 잘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 잘되고 안되고 그건 결과적이고 주님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냐 오늘 그걸 묻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을까 언제 느낄까 바로 그거예요 주의하게 제사는 되는데 제사의 간격도 기쁨도 없고 하나님 뭐라 그런가 하나님을 아는구나 번제보다 소양 기름보다 하나님을 좀 경험해라 경험해라 주님을 더 경험하고 아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그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느님 안다는 것이 여배 고백이 참 귀중합니다 뭐란가 열차냐 읽고 악창이 나고 부인이 덧망가고 그런 그 고통 인간의 최악의 고통을 다 겪은 여분 나중에 행복을 고백해요 주님 만나서 회개하면서 회개합니다 42장에서 그 전에 뭔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친구들하고 잘났다고 근데요 하나님의 핵심을 몰랐더라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때 여배 주님 만나고 나서 회개가 뭔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배웁나이다 스스로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 주님 만나고 하니까 경험하니까 아이고 영예의 사람 주님 만나고 나니까 역시 앙컷 아니네 뭔 말이 아무것도 정말 주님의 길이 만나면요 지성들에 가면 할 말이 없어야 돼 할 말 없어 그냥 주님 좋아요 사랑에 우려해야 돼 뭐 설명할 거 있겠어 그 감동을 느껴버렸는데 뭐 자질이 있고 우리의 변명할 것이 뭐 있겠어요 저는 막 들어봐도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울면 끝나는 거 이래서 그랬고 이래서 자기 한 30분 쭉 여기 자기 변명이야 변명하고 있구나 자기 가방 포장 나 이래서 이랬으니까 나를 안 고쳐요 내가 그런 놈이예요 나쁜 놈이예요 통구고 뭐 알아요 주님도 봤거든 그 마음을 회개밖에 없는데 회개가 나네 말 많아서 회개가 나네 말 좋네 말 좋아 말은 잘하세요 근데 말 좋은 사람 있어요 어떻게 그 순간을 넘어갔는데 딱 헤어지면서 기분이 나빠 뭔가 기분이 나빠 그 사람 태도가 마음에 안 맞아 알아 영어색이기 때문에 내 말 여기까지 이해가 되냐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도 회개하나요 뭐 말하지 마 말 많은 사람은요 포장을 잘해요 그리고 그 순간 임경부 넘어갔는데 자기는 안 변해 네가 좀 변해라 할게 내가 나부터 내가 변해 나도 치여 내가 왜 변해 지금 번질해보고 내가 회개 저부터 회개 회개하면 회간만큼 버리고 통해 자복하고 뭘 원하냐고 나는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나를 경험하고 원하노라 나하고 교제하고 원하노라 나라라 하나님의 임재에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내 모습을 보고 내 그 빛 가운데서 거꾸러지면서 커루강 앞에서 이 임재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예 이 임재 하나의 빛 가운데 내 빛이 없으니까 이 임재가 없어 예 내가 날 안 보이니까 그리고 남의 티만 보고 남의 흙만 보이고 얼굴이 싫고 계속 용납이 안 돼 저도 그래요 그때마다 내 마음이 찔찔해 평안이 없어 왜 그럴까 내가 사랑이 없어졌어 사랑이 없어졌어 자꾸 티가 보이네 형이 왜 이렇게 뭐라고 내가 말해봐 가르치려고 가르치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가르치봐야 그 사람 변화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오늘 우리는 뭘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기로 하느라 저는 가만히 오늘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을 알기 하나님을 하나님은 여기 인혜를 원하고 또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같이 시 없어질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알자 힘써 알자 3절은 새벽불같이 그러면 아흔만큼 새벽불 성령이죠 또 늦은비 성령이죠 아흔만큼 경험만큼 하나님의 성령 임재가 오고 성령 임재가 오면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희열이 오고 그 다음에는 물질이 오고 이건 그냥 알아서 주실 것이고 그냥 주님이 좋아야돼 우리 신앙생의 목표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번질의 회복 뭘 번질의 회복이요 말씀만 해서 내가 깨지고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만큼 내가 변화돼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내가 변화돼요 근데 깊이 못 만났으니까 안 변한 거예요 깊이 경험했어 불받았어 은혜 받았어 그러면 안 변하게 변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불이 능력이고 그것이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 앞에 거꾸로 지고 그래서 회귀가 되고 뽑아져 나가 통구고 회귀의 통구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 같은 거 잡단 거 이 잡단 거 딱 뽑아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은 단순해요 머리 복잡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단순한 거야 그냥 주님이 좋아요 복지 못 머리가 바쁘고 복잡해 계산한 곳은 잔머리 굴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평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원래 같으면 결단고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막히고 의지한 가운데 그런 삶이 되고 있는가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자 오늘 하나님의 마음의 그 사랑은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가지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면 사명을 깨달아요 사명 사명을 깨달을 때는 이제 계속 다시 말하면 어머니가 되면 자식을 낳으면 그때부터는 자식이 메여요 가슴 속에 있어 키워 그때부터는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딱 그래요 근데 양을 먹이고 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같이 애통을 해요 자기가 그 감당해 봐야 돼 그건 계속 사랑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사명밖에 없다 그래서 사동 20장 22절에 말하기를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메여 에루살렘에 가는데 심령에 메여 에루살렘에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대 여러분 예언기도 받을 필요 없어요 바울도 모르고 간다고 했어요 예언기도가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직접 말씀을 가면 돼 말씀이 그냥 예언이니까 믿음이 믿음 만큼 복은 올 것이니까 그러면서 오직 성리 각성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관라나를 기다란다 하시나 한번 죽는다는 거예요 나의 달랄키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가 맞지려면 내 생명을 내 생명을 조금 더 괴한 것이 아니더라 여러분 나 이 맛에 너무 좋은 것이 한번 사는 내 소중한 생명을 내 생명을 바쳐서 정말 아깝지 않는 것 돈 버는 것 명예권세입니까 짜잘한 것 그런 것이라고 내 인생을 바쳐요 내 가장 소중한 생명을 바치고도 아깝지 않는 것 그게 뭐냐고 복음 영혼 주님의 사명 주님의 사랑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사명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이 나갔더니 그 일이 맡겼네 와 나한테 그거 맡겨주셨네 그래서 주님과 사랑한다면 그 감격과 기쁨이 있으니까 주님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싶으니까 주님 만나가니까 주님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오늘 또 최선 다하고 최선 다하고 일하면서 주님과 계속 교제하며 사랑을 느끼는 그 업무 주님이 내게 맡겨주는데 나 같은 걸 내가 뭐라 하는데 믿고 맡겠다는 거 소중한 거 영혼을 나한테 맡겠다는 거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 만나갖고 뭐라 합니까 네가 나 사랑하냐 그리고 세 번 먹고 세 번 양을 먹이고 칠하겠잖아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일 가장 믿은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뭐하는데 가장 소중한 일 맡기고 주님한테 가장 주님 주님 빚값을 산 거 그것을 맡겨줬다 그걸 생각할 때 나 같은 자에 그걸 맡겼다는 감격과 기쁨이 없어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시원찮아 맡기겠냐고 시원찮아 맡기겠냐고 주님이 다른 말 하잖아요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 말 한마디만 믿어주시구나 나를 믿으시구나 그 엄청난 일을 나는 너를 믿는다 그 말 한마디만 끝난 거 아니에요 끝까지 믿어준다는 것 때문에 나를 믿어주셔 우와 나라 같은 거 뭐가 한데 부족한데 연약한데 나 너를 믿는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기대하고 있어 너는 분명히 할 수 있어 끝까지 할 거야 끝까지 지켜볼게 주님이 지켜보고 있다는데 주님이 나를 믿어준다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거 어디 있겠어요 뭐 돈 준 거 좋습니까 돈 갖고 꽃이 뭐 좋아요 돈 주면 좋아갖고 돈 안 주면 싫고 주님과 십자가 피의 관계가 그런 천박스러운 관계입니까 주님이 나를 믿는다 나 너를 믿어 진짜 믿어주세요 그래 내가 지켜보고 있게 그런데 감격이 돼야지 기뻐해야 하죠 사명으로 그래서 바울은 그 사명에 내 인생을 그는 거예요 사람이 두 번 태어납니다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고 두 번째 사명을 깨달을 때 그때부터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도 모르는 것은 방황한 거예요 방황 왜 방황해요 나 달려갈 길 내 달려갈 목표도 없어 그냥 가요 내 달려갈 길 주의에서 반성 내 달려갈 길이 있어 말하지 마 나 그런 말 듣자 내가 지금 달려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나한테 간섭을 해 나는 주님 앞에 갈 거야 내가 주님 앞에 갈 거야 내가 내가 걸어갑시다 너무 숨가쁘게 힘차게 어렵게 그런데 아니 내가 지금 뛰어가도 달려가도 못 올 일인데 왜 걸어가요 세월은 막 지나가는데 짧은 인생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그런데 바울을 그래서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뭔가 사도의 21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가지 수족을 잡으며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던 에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미 이 띠임자를 결파가 이방의 손에 넘겨주려 하거늘 당신 가면 띠로 묶여 가목같죠 그것도 성령의 염력이에요 사람이 성령의 예언이 왔다니까 성령하고 예수님하고 싸움이 붙었습니까 지금 이 주 예수님은 사명이고 성령 가지 말라는 거 띠임자가 찾는다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과 더불어 바울에게 에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해 여러분 어찌하여 우리의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에서 결박당할 뻔이라 열쇠하면 죽을 것도 각오했나라 아니 그가 권한받지 않으면 우리가 주 예의 뜻도 이루어진다고 그쳤나라 여기서 바울은 진짜예요 진짜 가기 싫거든요 성령의 예언에서 그래 안 가야지 성령의 예언인데 안 가요 안 가야지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나는 뭘 느끼냐면 믿음의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분명히 성령의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예언이 맞았어요 붙잡혔어요 근데 오히려 그가 로마 궁인들한테 갇혀 470명의 보호를 받았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 바울을 죽이려고 40명 결사대가 있었어요 죽여보려고 만약에 바울이 안 갔으면 그 암살 당했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럴지 저럴지 몰라 암살 40명 기다렸는지 그걸 모른다니까 우리는요 그게 너무 좋아 나는 주님 사랑하니까 복음에서 목숨 끌 거예요 나는 사명이니까 내 사명 주님과 나 열대원 개니까 절대 누가 갱살하지 마 나는 주님 앞에 목숨 끌 거야 그것이 바울이 승리해요 결국은 이겨요 그래갖고 이제 붙잡혀 갔지만 로마에 재판부러 가는데 유라거라 광풍을 만나고 멜리데스장 가서 근데 광풍 만납니까 지금 가는게 14일 동안 밥도 먹고 죽을 뻔했고 막 근데 그 광풍 때문에 밀려다니다가 멜리데스장 가서 거기서 전도하고 독사도 그냥 물어도 그냥 불을 던져불고 와 그 섬을 다 복음 구원시키고 근데 결국은 폭풍만 나가서 그 지중해 그 고통감 있다가 그 멜리데스장 그래서 그 14일 동안 밥도 먹고 죽을 게 있는데 멜리데스장 구원시키고 우리는 뭐 얘 내가 유라 광풍이 있을까 몰라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그냥 뭘로 가 근데 결국 멜리데스장 가서 거기서 복음 다 전하고 또 때가 된게 나오고 그때 하늘의 음성이 바울아 니가 가이사 앞에 사야 되겠고 아 잘 봤구나 너는 황제 앞에 복음 전해다 그리고 걱정 마라 이제 배만 상하지만 생명 이상 없다 오늘 섬에 걸리리라 다 음성 듣고 그럼 바울이 잘 갔잖아요 성냥이 띔임자 사나 그딴 말 안 듣고 그냥 갔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의에 헐라한 사람은 겨울길을 찾아요 헐라한 사람은 헐라한 사람은 겨울해 진짜예요 헐라한 사람은 헐라한 사람은 저는 제 자랑 같지만 정말 지금 코로나 시대에 뭐든 2019년도에 6월 6일 3일 금식만 흘렸거든요 8월 15일이 6월 6일도 목요일 8월 10도 목요일이나 목요일이야 2박 3일 주말 금식은 잘 됐네 그러고 8월 10일 금식은 날게 조합을 한번 사과 먹으신거지 어깃마 나 혼자 할거야 그랬더니 도와라 해갖고 또 왔어 10월 3일도 또 목요일이네 기회로다 기회로다 또 3일 그리고 그러니 2박 3일 또 멈췄지요 아 그러니까 할라고 마음먹은 사람은 왜 꼭 공일이 목요일 눈에서 보이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세 번 오고 나니까 이게 용을 다 잡아본거에요 아메이죠 근데 너 너 며칠 날 10월 3일날 공일이 금식해라 15일날 금식해라 그런 말 안해요 하고싶은 사람은 헐것이 보여요 눈에 지금 교회 사랑하면 쭉 보면 교회 눈에 보인다니까 내 헐일이 목사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 이러세요 당신이 당신이 보이는 것은 탤런트가 있구만 모르는 사람은 눈에 안 보여요 진짜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알아 당신이 그 일을 해요 그 일을 해 할라고 마음먹는 사람은 어떻게든 만들어내버려요 어떻게 하려고 만들어내 주님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고생은 괜찮아 어떻게 해서 이 나라와 살릴 수만 있으면 한국에서 살릴 수만 있으면 내가 무엇을 못하냐고 그 정신 자세가 중심이 중요하거든요 그 중심이 있냐고 마지못해서 한 사람이 있어 일을 내가 기뻐서 한 사람이 있고 어떤 것을 받으시겠냐고 어떤 것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혼자는 안 돼요 성경을 찾아야 돼 시집형 133편 1절부터 3절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 포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 어찌 그리 선하가 아름다운 거 연합해야 됩니다 머리에 있는 모베로운 기름이 수염곤 아론의 수염이 올라서 그 오케까지 내린 것 같고 기름은 성령이거든요 연합하니까 이제 성령 와요 헐메 이슬이 이슬도 성령이에요 시온의 선들이 내린 것 같다 여왁께서 복음하여 나니 영생이로다 연합하다는 것은 깨어지고 죽어야 연합하니까 내가 내려놔 내가 잘났다 하면 연합 안 돼요 내가 미안해 내가 부족해 당신 위에 올라가 그러면 다 내려가니까 연합 겸손하면 다 연합 연합한 자체가 교회가 연합이 돼야 되거든요 뭐니뭐니 말하면 안 돼 연합이 연합 그래서 연합학에서 이 사상 정신이 대장부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연합계상 2장 1절부터 2절에 다윗이 솔로몬한테 이 고백을 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야 유언이여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량이 이르되 내가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 멋있어 대장부 대장부 사람이 대장부 기질이 시작되거든요 대장부는 품어 스케일 넓어요 품어가 그리고 대장부 기질인 사람은 장부 대장부 반대가 소인배 대장부가 누군가 제가 이수신 장관하고 원균하고 비교를 할게요 자 이수신 장관은 원수가 일본군이요 그리고 목적은 국민을 보호한 거예요 그런데 원균의 목적은 원수가 이수신이요 그리고 그의 목적은 삼군수군 통제사요 원균의 목적은 일본이고 국민하고 관계없어 이수신 죽이면 그 삼군수군 통제사 그 높은 자리 그거 인생은 목표와 목적이 있더라고 목적이 뭔가 목적 하나의 영광이거든요 요셉을 보면 요셉은 그거 알았어요 요셉의 인생이 목적과 목표 목표를 달성해서 목적이 이루어져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높은 자리에 그것도 목표 그러나 그걸 통해서 뭘 하냐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랬어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는 공부를 잘하고 높아져야 목적이 큰 하나입니다 이루죠 그런데 목적과 목표가 명확해야 되거든 우리 하나의 영광이고 영광을 유기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내가 이제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이 소인비 원균 그것은 지 목적은 삼군수군 통제사 목표는 이수신 죽이는 거에요 얼마나 졸장부입니까 그래서 나라만 지워 저도 죽었어 근데 이수신의 목적은 뭐에요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목표는 일본군 죽여버린 거에요 멋있어 하 나는 이수신이 멋있어 기독교 사상 정신이 거기서 정말 했다네요 나 어떻게 보면 이수신 장군이 그 이렇게 보면 꿈에 지시가 났어요 많이 그리고 꿈에 보여오고 지시에 있어서 전략이 따왔다 해서 참 뭔가 모르겠다 나 구원론까지 얘기하면 이제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보내죠 그리고 다 꿈을 꾸었다고 그래 그분도 이수신이도 그리고 어쨌든 이겼어 하나님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고 싶겠지만 어쨌든 지금 나라만 말하는 목적은 그는 마지막 그가 백의종 그러면서 왕한테 그렇게 맞고 역적이라고 모의했다고 원균 말 듣고 원균가 이수신이 목 자르리라고 그 왕이 멍청하게 그 말도 없고 이수신이 마저 가둬놓고 얼마나 매를 때리고 성문다리가 바금바금바금때려갖고 그것도 못해 근데 그 유성령 좌이정 동문수학이 있기 때문에 왕이여 수원실한테 한 번 더 기회 줍시다 한 번 그렇게 백의종국이 가서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그리고 깨끗이 죽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 그게 죽은 무궁이다 정말 그분이 하나에 기도했을까만 그건 아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만 살아계신 만나고 살거든요 그분이 그렇게도 원하는 수원이고 십자가 피 주고 영혼 살리라고 우리한테 사명 주고 은혜 주고 복음 주고 말씀 주고 그런데도 우리는 냉랭해갖고 어쩌나 주여 일하고 있는 모습이 구역질 나요 구역질 난다니까 아이고 이렇게도 사랑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속상하고 주님이 우셔요 왜 우리가 힘들게 할까 오늘 정말 대장부 대장부라는 것은 역시 대장부답게 멋있게 이름 나리지 말고 나 주님 앞에 깨끗이 서고 딱 죽고 영혼 하나에 기받고 내 건강 하나 은혜요 딱 죽어버려야돼 그게 멋있는 대장부거든요 근데 소인배들은요 멋있게 쪼고 말이 맞고 누구 못된 것이라고 밟아야되고 내가 낳았다고 그건 뭐에요 그게 나중에 뭐 내 주님 앞에 가야될건데 아니 섰는 건 너무 제 주인 거 있으면 설령 실족했다 하더라도 울고 기도해져야지 뭘 판단하냐고 어쩌자고 그랬어 대장부 누구신데 그래서 우리 삶의 자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정말 대장부 대장부 기질이 있으면 품어요 왜냐하면 절대 죽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실 일을 믿고 하나님 하시겠지 저는 잠원 16장을 참 좋아합니다 16장 1점을 찾아보니까 마음의 경험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요하께는 하나님이 손에 있는 경험은 근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 요하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관찰하시려면 깨끗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내 행사를 요하께 맡겨라 그래야만 네 경험은 이루어지리라 참 오늘 하나님께 맡기고 맡기면 평안하고 주님이 하실건데 근데 4절에 여하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했나니 악인도 악한 나라에 적당하시니라 이야 멋있네 왜 악한 자가 나한테 저럴까 저것 좀 없으면 좋겄어요 참원 16 사절도 그렇구나 악인도 악한 나라에 적당하겠소 샤아 내가 실수인 줄 알아 완전해 나한테 악인도 붙여도 괜찮해 적당하게 하셨다니까 적당해 적당한 것만큼 너를 힘들게 만든다 너 죽이든 하네 적당하다 적당하다 너 쭈물떡거리고 너 훈련시키려고 그려 악인도 악한 나라에 적당하겠냐 이야 우리가 하나님이요 전능한 하나님이고 그분이 오늘 통치하시니 너무 멋있어요 그 오늘 통치하시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그분 모시고 성의 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아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 사랑한다는데 그분 그 하나 못 성겨 아니 다 아신다는데 힘들어 사람 비음하자 힘들어요 까사질 없고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은 너무 편하네 하나님은 다 아시네 아신대 하나님은 아신다는데 왜 그래요 아신대 악인도 악인도 악한 나라에 적당하게 하셨다네 기가 막히네 이런 말씀 여가 있네 얼마나 좋아 아 요셉이 내가 보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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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해서 참 훈련시키고 그리고 연기가 열리고 꿈에서 이야 근데 우리는 요새 가방만 가지면 죽겠다고 누구 때문에 원수가 나를 만들었다고 그리고 미워하고 싸우고 앉았어요 주님이 실수입니까 주님이 부족합니까 주님 뭘 부족하겠습니까 완전하신 그분이시잖아요 완벽하잖아요 왜 불평합니까 왜 오망합니까 뭐 때문에 힘들합니까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이에요 하나님의 뭐 계획이 부족하시냐고 완전하셔요 나는 욕기가 너무 좋은 것이 욕기 23장 8절부터 이런 거 베개 그가 어느 숫자가 다 망해갖고도 그랬는데 앞으로 가도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이 일하시나 뭘 이래 다 망해갖고도 없구만 근데 일하고 있대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 넓게만 배울 수 없네 이야 나 이러지 하나님 옆에 이러고 있대 나 안 버렸대 나 쓰신대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그가 아시나니 억울하고 힘듭니까 분도 떼집니까 주님 아신다는데 뭐 그래요 그분이 보상할 수가 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나 아시나니 주님 아시면 내 쪽지가 다 돼야 되고 주님 알아 너무 억울한 것도 알고 분도 알아 나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네 는 이게 단련 훈련 받고 있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 인생 안 끝났어 나 반드시 인생 하나님이 역사에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었을 거야 하고 얼마나 멋있는 고백 이야 이 마귀가 팍 때려본 거예요 마귀가 마귀를 한 방 좁으러 그냥 깨끗이 마귀가 기절해 세상 이런 말을 듣게 그러면서 내 발에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갔고 바로 따라가야 돼 내가 그 얘기를 쉽게 치우치지 않냐 했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입술의 명령의 말씀을 어기지 않냐고 정한 음식보다 새끼 밥 먹는 거 봐 왜 귀엽겠다 그 다음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그는 나에 대한 뜻이 있어 계획이 있어 나 인생 끝나지 않았어 나는 반드시 회복될 거야 누가 내게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신 것이면 그걸 행하시나니 그는 내게 작정을 이루실 것이라 이러니 그에게 말 내게 작정을 이루실 것이라 나는 이 말 제가요 깜깜할 데가 없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사나 죽냐 말도 많이 그래 마귀야 하나님 내게 작정을 이루어 까불지 마 나는 내게 이 말씀이 있으니까 내게 작정을 이루실 거야 마귀하고 싸움이잖아 지금 하나님이 여도 놔두고 마귀하고 지금 줄다리고 있잖아요 다 보고 이게 성경이 기록되는데 얼마나 멋있냐고 이야 내게 작정하시고 이루실 것이라 나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나버렸어 이제 끝나버렸어 무엇이 끝났어 나 새롭게 역사 나 훈련받고 있어 난 크게 쓸 거야 막 이불을 시인하니까 이불을 믿음으로 이겨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불을 시인하여 이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12편 139편 16절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말이 근데 근데 뭐란가 다일세의 고백이야 내 형질 이루기 전에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날 위해서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제게 다 기록된 날이다 아니 만들어지게 주의 체력이 다 일평대 기록이 되었대 이게 정확히 보세요 자 미술가가 미술을 그리려면 마음속에 생각의 그림을 그려요 어떤 작품을 만들려면 내가 그림을 그려 하나님이 해를 만들 때 해는 둥그러고 붉게 만들려고 마음 먹고 만들어 자 우리 만들 때 만들어 놓고 본 게 이렇게 생겼네 원효 처음부터 만들 때 이렇게 만들려고 생각이 있겠죠 형질 이루기 전에 만들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고 내게 이루기 책정이 다 기록이 됐다 예정으로 만들었죠 정말로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 뜨시면 될 건데 그 나를 훈련 연단시켜갖고 변화시켜갖고 때가 되면 뜨실 건데 그게 깨뜨리는 과정이고 영성훈련이고 과정이거든요 어차피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믿으면 안 흔들려요 구덩이에 빠져도 하나님이 쉴 수 없기니까냐 더 좋은 일을 꺼지 내가 포기하고 내가 죽겠다 하고 내가 입으로 마귀한테 당해보고 아무렇게 살아보는 것이 그럴수록 나를 깎고 다듬고 하나님 점수 맞추고 하나님 하나님 그러다 보니깐 그러다 보니깐 이 폭풍이 부은 나무가 뿌리를 밑으로 뻗어요 살라고 그럴수록 기도하고 응답받고 몸부림치고 계속 남모르게 모통과 눈물과 골짜기에서 기도하고 살다 보니깐 욕은 죽고 혼이 다 깨져 부서 영의 사람 바꿔준 게 영성이잖아요 권한 없이 영성 울리는 반사 누가 있어요 옛날에요 수도사들은 사막에서 막 살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다 그런 고통 가운데 견뎠거든요 그리고 다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렇구나 큰 그림으로 뭐 내가 된 게 종교 계획에 의해서 우리나라 우리 교회 살린다네 살린다네 믿으지 말면 하세요 그러면 그거 보게요 안 믿으세요 어찌로 믿으라고 없어 나는 믿어질 정도가 아니고 이제 인자선에 들어왔어 아 근닥에서 교회는 텅텅 비었구만 그런 소리를 말해 그것은 내가 믿음 들어준 얘기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영광을 버리라 항상 또 그래요 나사라가 죽은 지 나흘 됐으라고 근데 뭐라고 해? 냄비가 나나이다 썩었어요 늦었어요 맨날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은 뭐라고 해?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 아이 보여주면 믿을게요 그럼 하나님 하늘 보여고 떠다니고 보입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아니 왜 믿음으로 말씀을 믿어서 네 영을 살리라고 영살려고 네 영 네 영이 죽었기 때문에 말씀을 믿어서 그래서 사실은 결과는 너 영원 살고 있어 결과가 뭐 종교 계획이 되고 그건 하나님 하나님 일이요 네 일이나 너 영을 살려야 돼 너 그런 상황에 네가 믿고 기도하면서 너는 나하고 교제였고 사랑했고 네 심령이 변화되고 거룩함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야 영의 세계를 알고 깨달았어 나는 거룩한 형사 너를 바꾸고 있는 멋있는 사람 만들고 있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어야 됩니까? 그것 없이도 주님 사랑해서 사니까 말씀이 좋고 안 보여 근데 안 보여야지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도움과 명예 권세는 육을 즐기는 영혼관계거든요 영혼 허전해요 공허해요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말라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생수의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고 감사가 있고 믿음이 있고 주님 나한테 보여줘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네 주님 나를 사랑하네 그 사랑의 교제 만남 그 칭길함 그 깊은 가슴속에서 있는 평안함 기쁨 위를 느껴보셨냐고 예수님도 맛을 몰라 수박하다 닦이 근데 언제 알아 불속에 좀 들어가봐 견뎌내봐 그래서 만났고 교제였고 응답받았고 음성 들었어 음성 들었다는 것이 뭐 그 신비적인 난 너무 중요해 예 종이 귓구멍도 안 들렸고 눈도 안 열려갖고 아니 종은 주인의 명령성 음성도 안 들려야 못 듣는 거고 이게 문제잖아요 어 보고 드려야지 영의 사람이잖아요 거룩한 성품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질려버려갖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 얼마나 좋은지 주님 품이 좋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평감과 기쁨과 그 사람이 영성이 능력이 불이 왔어요 이제 마지막 육체 딱 가서 호피 하나 이건 장막집 딱 벗어 장막집 딱 벗고 영이 팡 빠져나갈 때 그 영혼 상태를 다 봤어요 누가 진짠가 이 땅에는 너는 훈련 잘 받았다 고맙다 네 사명 잘했다 나는 너에게 기대했던 걸 끝까지 잘 이루었어 다른 사람 말할 수 없는 힘든 고난을 잘 이겼어 견뎠어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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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상을 줄이라 잠깐 다른 인생들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다면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주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되고 감기게게 기뻐해야 되고 우리는 나는 꼭 결론은 항상 그래요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사자는 진짜 이게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살아야 돼요 안 죽을라고 몸부림쳤어요 저는 그래요 안 죽을라고 몸부림쳤어요 근데 종교계획 그래? 나는 믿어 왜 저에게 많이 평안함이 하고 후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적화는 안 되겠구나 내년에 선거에 이기고 지기 몰라 그건 내가 안 받았어 질 수도 있어 근데 종교개혁만 이루어지면 돼 아메이죠 저는 그 의미도 중요해요 선거에 이겼는데 종교개혁이 안 됐어 선거에 지고라도 종교개혁이나 해라 내 뭔 말 아세요? 종교개혁이 더 커요 개혁해라 새로워지라 물론 이겨야 될 수 있죠 빡빡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말의 의도를 잘하시라고 그래서 뭐 되겠다 안되겠다 그딴 얘기하냐 주님 개혁해야 됩니다 썩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죄에서 안 받아 인혜를 원하고 안고 원하노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깨닫고 그래서 다이슨 힙합의 입사 앞에 주옥같은 말씀이 딱 나오는데 그게 언제 나왔어? 쫓겨다니다가 영의 사람 성의의 사람 오늘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돼서 여러분이 복되고 아련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